빈 강의실에서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준비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이제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2020년에 우리나라 2021년에 우리나라가 개교 해방 이후로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을 했어요. 비대면 계약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무도 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강조했던 건 결국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거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됐고 이후에 계속 이제 현행 교육과정 2022의 총돈을 분석해보면 이제 비대면 수업이 비중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 의사결정 모형이 출제되었습니다. 2022년으로 갑니다. 자 2022년에는 또 교사와 관련해서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주제가 학습 부진과 유의미 학습이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다루었습니다. 또 출제가 되었죠. 교육과정 재구성. 자 그 다음 뭐가 출제됐냐면 학습자 중심의 평가 방안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준거지향의 대안적 평가 방안을 물었고요. 그 다음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의 수업 전략.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온라인 수업은 이제 팬데믹이 있고 2년쯤 지났을 때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어 사회적 실제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뭐를 경험한다? 학습 고립감. 그 다음 학습에 대한 뭐를 경험하다라? 소외. 학습 소외. 그렇죠? 그래서 학습 고립감, 학습 소외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학습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에듀테크, 즉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습 고립감이나 소외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물었습니다. 그 다음 교내 자율 장학.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중심의 학교 주도의 장학이 교내 자율 장학입니다. 그래서 장학의 뭐라고 적어놨어요? 일상화.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생님 장학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장학의 일상화입니다. 장학의 일상화는 뭐가 떠올라요? 동요 장학, 또 학습 조직, 또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 나눔 혹은 수업 협의. 이게 다 장학이에요. 그래서 장학의 일상화는 결국 학교 주도의 장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국가 수준이나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에서 오는 장학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주도하는 장학이 매우 중요하고 이거를 우리는 필드에서 장학의 일상화다. 혹은 학교 주도 장학의 일상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수업 나눔, 수업 협의 이런 것들이 다 장학의 일상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뜬금없이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수업 중에도 교사는 장학을 일상화할 수 있고 자기 수업에 대한 자기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자기 수업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신의 수업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학을 수업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교사의 자기 장학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지금 어? 저기 갑자기 왜 장학을 하면서 형성평가가 왜 나오지? 형성평가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학습자에 대한 기능과 교사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형성평가는 무슨 기능이 있다? 교수 개선 기능을 가집니다. 형성평가를 해보니까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이유가 내 수업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혹은 내 수업 방법이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은 것 같아. 혹은 내 수업 방법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업 방법이 아니야라는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업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뭐의 과정이다? 장학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결국 수업에서 교사가 형성평가를 잘 활용하는 건 결국 자기 장학의 한 형태다. 장학의 일상화예요. 개념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면. 자, 그 다음 2023년으로 가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제가 되게 길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 학교 주도의 교육 행정과 관련된 주제가 동일하게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위한 교수 전략.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하죠? 학생 중심, 수업 중심 평가가 또 출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형성, 진단, 증거, 능력, 참조, 성장, 똑같은 평가 유형 계속 마치 동어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 다음 내용 타당도, 타당도가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중요하죠.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교육 과정의 유형 측면과 교육 과정의 조직 원리 측면에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물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학교 조직 논을 물었습니다. 기존의 학교가 지나치게 관료제화 되어 있으면 학교 주도의 교육 행정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모든 학교 행정에 개입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관료화 되어 있으면 규칙과 규정이 너무 강조되고 권위가 너무 지나치게 위계화 되어 있으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과정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를 극복해라? 관료제적 문제를 극복해라. 자, 작년 문제로 바로 이어갑니다. 바로 작년에 나온 게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입니다. 즉, 학생 중심 교육 과정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된 잠재적 교육 과정의 교육 과정 설계, 또 온라인 수업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제외하고는 2021년, 2022년, 2024년, 작년까지 온라인 수업이 지금 거의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올해 또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과 관련된 개념들이 출제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온라인 수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가 늘 강조했던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밸런스입니다. 그 밸런스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블렌디드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하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잘 블렌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블렌디드 수업의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혹은 거꾸로 수업의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돈서 시험에서 블렌디드 수업과 거꾸로 수업까지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과 거꾸로 수업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능력 참조평가 결국 학생중심평가죠. 여기서 컴퓨터 능력 적응검사 능력 참조평가와 컴퓨터 능력 적응검사 공통점은요. 학생중심평가고 또 공통점은 개별화평가 개인차를 고려한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별표치입니다. 학교 민주주의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2014년도에도 나온 개념인 것처럼 또 학교 자율 장학과 관련해서 다 학교 스스로가 자율 경영, 책임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학교 민주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적 리더십 같은 개념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 민주주의적 리더십의 한 형태가 학교 운영위원회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주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자치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는 우리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교 자치라는 개념으로 혹은 교실 자치제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교가 스스로 거버넌스, 셀프 거버넌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또 학교 자치나 교실 자치의 문제 당연히 학교가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중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우리 교육학노래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지난 10년간의 문제를 잠깐 선생님들하고 들여다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난 10년간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3, 4월 개념 강의 때 우리가 자기평가 방안으로 모든 개념으로 다 확인했었는데 어떤 개념들이 나온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과 이제 메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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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